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distorted는 게! 나의 레이 인! 나의 레이 인! 나의 레이 인! 여러분 정말 정말 핫하네요 좋아요 방금 전에 들려드린 곡은 BITE ME라는 곡인데 원래는 이제 IN THE MOOD 수록곡이에요 원래는 이제 피처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곡인데 제가 이제 첫 솔로 콘서트만을 위해서 솔로 버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또 이지 같은 곡은 한 번도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 곡도 이제 콘서트만을 위해서 또 풀 버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MZZ의首歌 네也是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그 날은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즉흥으로 바다를 보러 갔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 생일은 되게 고즈넉하게 되게 행복하게 잘 쉬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대만의 바다도 굉장히 예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대만의 바다 여행을 한번 와야겠어요 네 네 만약에 오늘 내일은 보러 갈 시간이 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아 어제 뭐 가볼 걸 그랬어요 네 네 일단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무대를 가볼 텐데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가 볼 텐데요 네 저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심벌이 들어간 음 제목을 가진 곡이기도 하죠 네 이 곡은 이 곡은 자 제 곡은 도착해 를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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